음 아 아 아 아 아 어 첫 번째 깨 안무 댄스 분께서 깨셨어요 랜 선배님이 131.5 대수 이게 음이 높은 게 높은 건가? 소리가 큰 게 큰 건가? 소리가 큰 게 큰 거에요 소리가 큰 게 큰 거니까 동현이가 짱이긴 하네 크게 많이 대지 마시고요 아이씨 자 일단 당황해 정리를 다 한 번 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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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공코치 하도 가수 공코치 뭔 팀이 이기는 걸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어 괜찮아요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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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여러분 승패가 뭐가 중요한가요? 재미있게 즐기는 게 중요 져도 돼 져도 돼 괜찮아 져도 돼 제가 아끼는 정수들이라 묵묵히 지켜보는 거죠 아 좋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그 노력을 저희 팀 선수들이 해네요 아 예 아 저희는 저희 선수들을 믿었습니다 어 어 어 어